네, 현피디입니다. 요즘에 좀 뿌듯뿌듯합니다. 제 영상을 보고 직접 무선 마이크와 스마트폰을 들고 직접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유린이 여러분도 만났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다양하게 생방송 작업 환경을 구축하시는 여러분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심스럽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무겁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모든 구독자님들 감사드리면서 한 분 한 분 민원들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춤추는 이강사 선생님께서 지금 오디오 입력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 중에 황토집 지으시는 오마이 황토 분이 계신데 진짜 집 지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레코더가 왜 필요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거를 하나 구입하셨대요. 매번 소개해드리는 줌 F1 레코더죠. 이거를 구입을 하시고 이제 의문사항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또 그 부분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탁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탁구장 가서 하루에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당구 하시는 분들이 또 카메라 어떤 거 써야 됩니까? 스트리밍 물어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앞으로 미래 세대 가까운 1, 2년 안에 우리나라는 또 인터넷 초광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겠구나 싶어서요. 탁구는 이게 너무 빨라서 중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당구는 이제 그림을 잘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참에 당구로 전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잠깐 했었습니다. 그 이런 모든 민원들을요. 제가 최대한 최대한 너무 빨리 가면 좀 그렇고요. 정갈하고 깔끔하고 그리고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이론을 튼튼하게 알아야 다양한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 설명도 함께 해드리고 그리고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진도가 빨리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도를 빨리 뽑으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살짝 부담스러운데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아우디오 인터페이스. F 발음. 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조그만한 카메라 하나 켜는 게 좀 설명이 빠르겠죠. 일단 생방송을 하려고 해요. 뭐 데스크탑 환경이든가 이런 식으로요. 저는 맥미니를 쓰고 있는데 이런 데스크탑 환경이든가 아니면 앞에 보시는 노트북 환경이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노트북은 이동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데스크탑은 가격대, 성능비에서 굉장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나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죠. 여기서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쓸 것인가 닥치고 구매하시기 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뭔지 일단 그거부터 좀 알고 지나갈게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예전에는 사운드 카드라는 걸 썼었죠. 이거죠. 제가 이제 매번 보여드리는 카메라를 자꾸 꺼서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ESI, 줄리엣이라는 사운드 카드입니다. 사운드 카드 혹은 오디오 보드 이렇게 부르죠. 이게 요즘은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역할은 되게 단순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속도 때문에 이렇게 이게 컴퓨터 안에 이렇게 꼽는 거죠. 이게 PCI 방식이라고 하는데 메인보드에 바로 이렇게 꽂아서 속도를 내야 하는 성능을 보여줘야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장형 보드로 많이들 제작을 했었죠. 근데 요즘은 USB 속도도 워낙 빨라지고 해서 외장형 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디오, 비디오 마찬가지로요. 들어가고 인풋, 나오고 출력 이것만 아시면요. 전혀 헷갈릴 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자세히 보여드렸던 건데요. 마찬가지로 인텐시티 프로라는 HDMI 캡쳐보드예요. 누가 댓글로 캡쳐보드 어떤 거 추천하십니까? 라고 하셔서 제가 이거 요즘에 4K 나온다고 그거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거 보실게요. 이게 HDMI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이쪽에 스티커를 붙여놨어요. 이게 출력 쪽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HDMI 한 채널을 입력을 받고 HDMI 한 채널로 출력이 가능한 그러니까 입력하면서 레코딩을 함과 동시에 출력이 가능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출력은 모니터용으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옆에 잡다한 구멍은 이 친구를 연결을 하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각종 보이시죠. 오디오 레프트, 와이 아웃, 여기 아주 다양한 오디오 입출력 채널이 있어요. 오디오 아웃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얘는 비디오 카드기는 하지만 비디오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디오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시면 쭉 보시죠. 이렇게 때론대로 여기 그래서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오디오 입력과 출력 그리고 비디오를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죠. HDMI 캡쳐보드지만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사운드 카드인데 사운드 카드의 본연의 역할 그러니까 아날로그 오디오를 디지털로 변환해서 컴퓨터에서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주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운드 카드가 사운드 카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진화하게 되는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예요. 속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게 USB 형식으로 많이들 나오는데 이런 PC에 꼽는 방식 말고요. 외장용도 충분히 컴퓨터와 제가 자꾸 친 노트북인데요. 컴퓨터와 송수신하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도 꽤 무겁잖아요. 그런데 이 노트북이나 이런 데스크탑과 송수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생긴 거예요. 요즘은 속도가 빨라져서 그래서 외장형 오디오 외장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춤추는 이강사 선생님께서 노트북에 마이크가 안 들어가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소니 무선 마이크 보여드려야죠. 이거 이거 매일 쓰는 소니 무선 마이크 이게 여기 안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소니 마이크가 제가 지난 시간에 카메라 휴대폰에 입력하는 법 카메라 입력하는 법 이런 설명을 쭉 드렸는데 왜 노트북에 안 들어갈까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노트북에 안 들어가는 이유가요. 제가 이제 민원을 받고 왜 안 들어갈까요? 라고 민원을 받고 한번 저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맥북 인데요. 제가 쓰는 여기 보시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보이실려나 여기 구멍이 하나가 있죠. 이 구멍은 애플 이어폰 있죠. 요거요. 여러분들 뭐 흔히 보셨을 텐데 요게 이제 사극입니다. 사극 이게 사극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노트북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마이크 있죠. 마이크하고 이어폰하고 그래서 이 맥북에는 이 이어폰 액세서리를 완벽하게 호환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 볼륨 조절도 됩니다. 맥북으로요. 그런데 라인 입력이 안 돼요. 확인을 해봤는데 애플에 물어봤어요. 찾아보니까 2012년 이후 모델부터 이 맥북 프로에 라인 입력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됐죠. 사실 맥 쪽은 이미 디지털로 환경이 변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이게 이제는 디지털로 가야 되는구나 아날로그 시대는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춤추는 이강사 쌤 때문에요. 그래서 회사에 있는 노트북들 몇 개 좀 주워 봤어요. 집에 뭐 이렇게 노트북들 막 굴러 다니지 않습니까? 보통 집에 노트북들 이거는 아수스 노트북이고요. 이거는 레노버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무겁네요. 얘는 MSI 노트북 뭐 이 정도는 다 쓰시지 않나요? 장롱 속에 노트북들 이렇게 굴러 다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럴까요? 이게 그 수명이 다 된 노트북들이죠. 이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갈아타다 갈아타다 남고 남은 노트북들 물론 켜지긴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다양한 입력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시죠? 여기 라인 입력 구멍이 있어요. 어딨죠? 이거요. 여기 보이시죠? 아주 작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왜 안 보이지? 여기 있는데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여기 보이시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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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폰 그림 보이시죠? 보이죠? 이제 보입니다. 얘는 오디오 아웃만 헤드폰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오 입력이 안 돼요. 이거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됩니다. 오디오 입력이 안 돼요. 구형 모델이지만 입력 단자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보실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거 아소스 제품인데 여기도 볼까요? 두근두근 자 보시면은요. 네 보이시죠? 이거는 자 이어폰과 마이크가 있어요. 헤드셋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하늘색은요. USB 3.0 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얘는 1.0 아니면 2.0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USB 3.0이 막 시작될 때쯤 나온 모델이고 헤드폰과 마이크 입력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라인 입력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얘가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도 얘도 MSI 하나 또 있는데요. 얘 볼게요. 얘는 얘는 보시면은 USB 3.0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더 오래된 모델이죠. 그런데 옆에 보시면 어 마이크 얘는 마이크가 있고요. 마이크가 있죠. 그리고 얘는 이어폰이 있어요. 예전 모델은 이렇게 라인 입력과 라인 출력 그러니까 마이크 입력과 헤드폰 입력이 다 따로 나왔었었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뭐다? 얘는 가능한 모델이에요. 얘는 소니 마이크를 이 노트북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요. 여러분들이 저희 또래가 아마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일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미 그렇지만 모바일 디바이스 쪽에 폭풍적인 성장 그리고 모든 환경들이 다 디지털로 바꿔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쓰는 이런 매키 믹서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아날로그 믹서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아날로그로 컨트롤을 하고 아날로그 마이크 장비를 쓰지만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제품이에요. 요즘에는 이런 아날로그 믹서인데 USB로 연결해서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가볍기 때문에 이런 휴대폰 배터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쓰는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죠? 이걸로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야외에서 쓸 수 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해피한 상황인 거죠. 저는 이거를 버리지 못하는데 이게 맥키 믹서인데 마이크 프리앰프 성능이 좋고 또 휴대가 간편하기 때문에 아직도 쓸만하고 현역에서 그래서 저는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얘를 컴퓨터에 입력을 하려면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써야 되는데 역시 저도 외장용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놀라실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자 이겁니다. 이거예요. 사파이어 프로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이걸 구립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쓰는 건데 용도를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자 한번 보실까요. 이름은요. 사파이어 프로에요. 사파이어 프로 이름이 어딨냐. 여기 있죠. 사파이어 프로 40 이거는 간단합니다. 여기 캐논잭으로요. 마이크 간단해 보이진 않죠. 캐논잭 마이크 입력 두 개가 있고 1, 2, 3, 4, 5, 6, 7, 8 마이크를 8개를 입력받을 수 있는 오디오 보드에요.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위에는 제 기억에 출력이 몇 개인지 이것도 이왕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건 보기만 하세요. 메모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쓰실 일은 없어요. 저는 이제 예전에 팟캐스트를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각종 토론회들 이걸로 녹음을 다 떠서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보시면 이제 1, 2, 3, 4, 5, 6, 7, 8 이게 다 마이크 입력이고요. 옆에 보시면 이것도 써있죠. 라인 아웃풋이요. 그러니까 8채널로 나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출력은 컴퓨터와 입출력은 뭘로 파이어 와이어 1394로 그리고 디지털 입력 입출력 옵티컬 단자도 있는 그런 제품이죠. 이거는 저는 이제 이거를 컴퓨터에 연결하려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개념으로요. 이건 아날로그 믹서예요.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이제 무겁기도 하다. 이거를 여기에 입력을 해서 컴퓨터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오디오 보드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소니 소니 무선 마이크를 여기다 넣고 컴퓨터에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8채널 짜리 이런 거를 굳이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고 자 요거랑 비슷하게 생긴 제품들이 있어요. 요거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는 얘는 매키라는 브랜드인데요. 보시면 여기 채널 1, 2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두 개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마이크 입력 하나짜리 모델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게스트를 모셔서 방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야외에 나가서 누군가 다른 보조 한테 이런 무선 마이크를 채워줄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분으로 2채널 정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사는 말씀드렸죠. 스테레오 입력 출력 이에요. 그리고 얘는 메인 볼륨 이고 얘기가 이제 USB 랑 USB 로 연결이 돼서 컴퓨터랑 물리는 인터페이스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나와 있어요. 얘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디지털 믹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요즘 디지털 믹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게 채널 개념 인데요. 다시 보실게요. 이게 이게 한 채널 이에요. 한 채널 이게 두 채널 이죠. 그러니까 얘는 채널 1 채널 2 채널 은 모노 에요. 모노 모노 입니다. 한 채널 은 모노 에요. 모노 모노모노 모노 외우세요. 모노 채널 하나는 모노 에요. 그래서 채널 하나 둘 이게 들어가야 스테레오 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1이 있고 여기 2가 있잖아요. 이거는 각각 채널 별로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묶는 스테레오 펜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같이 컨트롤 되는 거죠. 스테레오로 입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4 라고 써있는 건 아예 난 입력이 스테레오 야. 그러니까 같이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입력을 보시면 여기에 L R 있죠. 밸런스 워 언밸런스 이렇게 써있는데 라인 3 4 라고 적혀있죠. 이게 L 에 꽂으면 왼쪽으로 꽂으면 레프트 에 꽂으면 모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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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 모노 레프트 모노 외우세요. 레프트 모노 모노 그리고 양쪽에 레프트 라이트 에 꽂으면 스테레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구입하시되 한 채널 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두 채널 이상의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분으로 입력 신호가 하나 더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 춤추는 이강사 선생님처럼 그냥 출분만 출 수는 없잖아요. 배경음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BGM 틀어놔야 빰 빰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내지는 CD나 아니면 요즘 카세트 테이프 안 쓰니까요. MP3 라든가 이런 거를 집어넣어서 인터넷으로 스트리밍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라인 두 채널 두 채널 입력 신호 있는 거 정도 그리고 라인 입력 정도가 스테레오로 한 채널 정도 들어가주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고르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집에서 혼자 방송하실 때 뭐 그냥 말만 한다 이러면 원채널 짜리 쓰셔도 돼요. 그냥 인터페이스 간단하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만 갖다 놓고 마이크 한 채널 꽂으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스트리밍 할 때는 게임을 한다든지 배경음악 을 깐다든지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들 중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스트리밍 을 하겠다라고 일단 자기 나아갈 바를 정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건을 고르시면 됩니다.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저는 춤추는 이강사 선생님처럼요. 저는 춤추면서 노래 틀어놓고 스트리밍을 할 거예요. 어떤 오디오 인터페이스 가 좋아요. 하면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는 공부하는 방송이에요. 배경음악과 마이크 하나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가 좋을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세요. 그럼 제가 그 상황에 맞게 이런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은 감사합니다.